타임라인을 통해 빠른 스킵이 가능합니다. 사우디컵 4강에서 T1과 테스가 승리를 하면서 오늘 오전 3승으로 결승전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우디컵 시청률인데 오늘 경기까지 생각한다면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T1의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다시 돌아와서 구마유시는 중동 서버에서 25승 2패를 기록 중이며 승률은 93퍼이며 오늘 준비한 제리 같은 경우 승률은 6승 0패 100%였습니다. 그럼 구마유시 제리 하이라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체 딜량은 최종화면에 JP의 장르의 장르을 통해 스트레스에 따라 조건을 확정하려고요. 그러면은 최종화 제작 사우디컵에 점점 우리가 살려주신 걸까요? 김기들도! 남극을 하면 Ayee được! 나 준비를 했다. 내려오는 양쪽팀 미드라이너드. 이 계단은 그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다. 나한테 맡겼어 으흐흐 안 돼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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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뱃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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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원딜 지표이며 압도적으로 구마 유시가 앞서고 있습니다. 미드라인 밀고 바텀 교전 합류하는 구마 유시. 미드라인 밀고 바텀 교전 합류한 기능을 지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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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